채널 라디오와 Mnet.com에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Mnet.com 뮤비 탑 100의 자원 뮤직비디오 다섯 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오 블록빛, 바스타즈, 이기적인 걸 P.O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? 되게 신선하다 뮤직비디오가 게임 같아 뭔가 전 게임이 많네 나 옛날에 P.O다녀탕 MV 많이 들었어 미친거야? 섹시한 박재범과 섹시한 보라고 만났습니다 둘의 케미를 한번 보시죠 박재범의 DRIVE 역시 박재범의 뮤비는 항상 이렇게 해물같은 느낌이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물씬 느끼는 뮤직비디오야 또 저는 정말 내가 해주게 그래서 Let's go for a drive 사랑에 처음부터 한 소년 9명을 부릅니다 KT TWICE KT 힙박계의 전설이 퓨처링을 해줬다고? 도대체 뭔데? 파 에스드 모범한다고 봅니다. 파이터! 아, 선생님, 뮤비를 보세요. 저희랑 같은 모델 출신이죠? 이종석 씨가 단독 주인공을 맡았습니다. 다비찌의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입니다. 살짝 나랑 닿는 것 같아요. 아, 코가 비슷하네, 눈썹이랑. 지금까지 뮤직비디오였습니다. 이번 주 탑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엠넷닷컴 뮤직비디오 탭에서 확인하세요.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또 만나요. 안녕! 부분보내라!